경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박범영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또 삼성에는 이렇게 강민선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디비에 이문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바깥쪽 볼 뒤로 흘렸습니다. 박시우. 빨라요. 빨라요. 혼자 해결합니다. 박시우의 득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은 박시우 선수가 단독으로 드립을 해서 해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범영의 리바운드. 이서준 선수였죠. 네. 박범영. 댕크샷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8대4.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범영 선수가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트레블링이라고 주장해 보는데요. 집착하게 올라갑니다 장준호 이문성 석점이네요 꽂힙니다 이문성 지금 2장면이었죠 이문성의 석점 장면 돌아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고각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탑에서 좌중간 강민성 스피무브 이후에 두 점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저런 골밑이 앞에서 막아줬고요 이서준 이서준 두 명 사이에 올라갑니다 백샷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경기는 넉넉한 리바운드 박시우 따냈습니다 박시우 발이 빠르죠 노마크 찬스 박시우 두 점 올려놓습니다 양팀의 점차는 두 점차 리바운드 다시 한 번 따냈습니다 삼성 백샷 들어갔습니다 권우택 기술이 좋습니다 권우택 선수 강투가 주어지거든요 지금은 박병준 선수의 파울 장면이 있었고 지금은 또 강민성 선수의 스피무브에 이은 골밑 득점까지 플로터를 뱅크 샷으로 연결했죠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우준 빠르게 올라갑니다 빨라요 왼쪽을 허무입니다 김우준 김우준 엄청난 스피드에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우준 정말 빠르네요 박범영 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김준호 빠르게 올라가는 김민성 김민성 페이도랑 블랙샷 김우준 김우준이 그걸 했어요 박범영 석점 시도 꽂힙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도망가네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장면에서 김우준 선수의 멋진 블랙샷이 있었고 페인트를 시도했습니다만 속지 않았습니다 네 완벽한 블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박범영의 석점이 림을 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번에 불발 다시 한 박범영 범영 레이업 그리고 엔드원 자 추가자의 투어더랜 저는 턴크를 시도할 줄 알았어요 턴크 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기세였거든요 거의 마음먹으면 하겠네요 삼성이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삼성과 네 석점이 좀 컸죠 네 돌아섰습니다 이문성 선수인데요 이문성 두 점 올려갔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자마자 투어가 나와줬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경기 조율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상윤의 두 점 시도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 사이 뺏겼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이문성 이문성 빠르네요 이문성 직접 오른쪽 해결합니다 레이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침착하게 플레이하네요 자 여기서 DB가 한번 끌어주죠 지금은 DB에서 타임아웃을 부를 또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열 넉 점 차가 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더 네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힘으로 밀면서 올라가는 장면이었고 지금은 슛 동작으로 연결이 됐고요 득점 인정 상대 방침입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방침이 선언됐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는 이문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문성 두 명 사이 직접 올라갑니다 이문성의 득점 이문성 계속해서 득점 석점 조준 석점 조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강민성 강민성 두 점 오우 치켜내줬습니다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이서준 드리블이 좋거든요 서영교가 공을 놓쳤습니다 강민성 아쉬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쉬운 득점 왼손 네이업 성공합니다 김준호의 득점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네 거르택 비어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김준호에게 연결이 되면서 집착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범영 석점 조준합니다 꽃재배라 박범영이 쐐기를 박네요 좋습니다 이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됐었는데 네 노마크 찬스에서 이렇게 경기가 터져버리네요 네 네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올려놓네요 박병준 alt other 2 із 1 2 3 5 5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